안녕하세요 니닉의 대표로 나오게 된 소마입니다 밴드 니닉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되나? 그건 비밀이라서요 알려줄 수가 없는데 추측해보세요 니닉은 무서운 것을 노래하는 오컬트 밴드다 니닉은 사람과 사랑을 노래하는 오컬트 밴드다 앞으로 솔로 뮤지션 소마보다는 밴드 니닉의 보컬 소마로 활동할 것이다 음악으로는 그렇다 혼자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 동료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 더 즐겁다 그 동료들이 밴드 멤버들이라면 그렇다 다른 동료... 아닙니다 니닉 데이가 11월 12일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비밀입니다 이거는 정규 앨범이 나올 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소마는 파란색에 꽂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스티치, 바다, 파란색 옷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보니까 파란색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할로윈이나 코스프레에 진심이다 아주 진심이다 음악만큼이나 비주얼 디렉팅이 재밌다 비주얼 디렉팅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를 디렉팅하는 것도 재밌지만 다른 사람을 디렉팅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꿈이 많은데 가장 멀리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에 관련된 꿈은 동화책을 만드는 것이다 타투이스트 활동이 은근 짭짤하다 이거는 제가 엄청 여유가 있을 때만 짬을 내서 재미있게 하는 것이라서 짭짤하지는 않고 짭짤이 이거겠죠? 이거가 짭짤하지는 않고 그냥 되게 뿌듯하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다 소마는 주량이 두 병 이상이다 두 방울입니다 두 방울 이상입니다 달마의 조합은 음악적으로도 찰떡이다 달마의 조합은 음악적으로도 찰떡이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찰떡이다 노코멘트 편집해 주세요 나는 최근 일주일 내에 제다를 혼낸 적이 있다 제가 혼낸 적은 없고 일방적으로 제가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뭔가 정리를 안 하거나 이래서 제가 많이 혼나는 편이고 혼내지는 않고 조언을 하죠 저는 제 다리에 좋은 조언자입니다 혼낸 적은 없어요 소마는 금융힙합 MC 제안이 다시 들어오면 한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 많은 질문을 많이 하셨네요 소마는 손덩이들 다섯 명의 이름을 댈 수 있다 이름을 댈 수 있지만 다섯 명이 아닌 손덩이들이 서운할 것 같기 때문에 비밀이다 다 읽었는데 지금쯤이면 저희의 첫 EP가 나왔을 거고 닌닉 데이도 지나갔을 텐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음악도 안 들어보고 영상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제 싹 돌려보시길 추천드리고 정규 앨범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